어, 왔어? 얼굴이 말이 아니다 밥 안 넘어가는데 엄마 때문에라도 억지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걱정하시지 뜨는 시늉만 해, 응? 나 어디 근처 병원 가서 몸에 추슬리고 주황 씨도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어 찾지도 않겠지만 네가 알아서 마무리를 일 좀 해줘 그래 아까 전화 받을 때 이 기자랑 같이 있었어 확인 시켜줬어? 응 아무 생각 안 든다 그래 뭘로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지? 나 회사 그만둘 필요 없다 그래 사람 참 양반이야, 막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감당하려는 눈치야 나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다 일으킨 문제지만 이제 정말 함께해온 것 같아 정리하고 쉬면 나아질 거야 나와 밥들 먹어 네 나가자 응? 어지러워? 엄마한테는 너네 집에 가있는 걸로 해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